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활어회 무료 제공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상인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하루 준비물량 300kg, 750인분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 인원수대로 1인분씩 광어회를 무료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 무료 제공되는 회는 총 3,000kg으로 7,500인분이며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1억 1,250만 원어치에 이르는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광어회는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불가하고 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화로의 무료 행사 외에도 주류나 상차림비, 칼국수 등도 기존의 절반 가격에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벤트 기간 주류와 칼국수 가격도 50%가량 인하에 각각 3,000원과 5,000원에 제공합니다. 나현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 총무는 물치기, 저울치기, 호객행위, 바꿔치기 등 4개 근절 행위 적발 시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고 3차례 적발되면 퇴출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하나가 돼 어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